18학년도 사관학교입니다. 겨울에 무늬마을에 가서 봤어요. 의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자 뭐하는지 봐.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. 무늬마을입니다.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봐요? 길이 안 보이는데. 그래서 돌아서 한 거예요. 그래서 길이 뭐야?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건데 뭐? 뻗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거야. 심상 그려. 뭐 하나 스포해주면 저기에 사람을 아는 분을 묻고 온 거야. 장례를 치르고. 산에 무덤 몇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늬마을로 돌아오는 거야. 이거야. 그럼 이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이야? 이제 무늬마을로 왔다면 이제 어디야?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죠? 너무 조용한 거야. 그러니까 죽음으로 오는 길이 죽음이 뭐? 적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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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